여러분 오늘은 이 컵루들 로제 맛으로 묵은지 로제 찜닭을 할 거예요. 묵은지는 이만큼 준비해서 절반은 씻었고 절반은 그대로 넣을 거예요. 닭 안심살을 넣다 보면 이게 좀 싱거워질 수도 있어서 묵은지 절반은 양념을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묵은지 로제 찜닭에 넣을 계란도 한 개 삶고 있어요. 130g 일단 컵루들 물 받아왔고 컵루들 안에 야채 스프 그런 건 없고 분말 스프랑 여기 액상 스프 두 가지 있어요. 그리고 닭 안심살을 넣고 볶아줍니다. 양념을 넣고 볶아줍니다. 양념을 넣고 볶아줍니다. 양념을 넣고 볶아줍니다. 물에 간장 양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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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소금 고기 고춧가루 크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떡볶이에 크림 넣은 거더라고요. 맛있어요. 약간 매콤하고 확실히 닭을 넣을 때는 김치를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매콤하긴 한데 그래도 크림이 들어가면 살짝 느끼할 수 있는데 김치가 있어서 그 느끼함을 딱 잡아주는 게 이렇게 먹는 조합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평일이다. 오늘은 지난번에 먹었던 토달 볶음이랑 브라타 치즈 조합으로 또 먹을 거예요 백두리 푸는 토 Superch 소금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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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치킨 고구마 치킨 가정을 끓이게 됐어 안에 있으면 의심도 덜 봐 안 돼? 남... 아... 아... 자, 그렇다면 아빠는? 혹시 몰랐어? 가끔... 아, 아빠 안 먹어 지금 먹으러 갔다가 고교한 씨가 고교한 씨가 고교한 씨 다진마늘 배가 고구맛 몽령 썰기 썰기 쪄게 양파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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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저녁은 소고기 메밀면 샐러드 만들 거예요. 2인분 만들 거라서 소고기 300g 다 사용할 거예요.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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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팽이버섯 닭살 소금 초콜릿 소금 소금 1인분 1인분 간장 . . . . . . 오레오로 만든 물 육수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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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 고구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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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 몇 개를 넣었어요. 오마이갓 여러분 지금은 1시 35분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피부과를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기다리고 치료받고 오고 이래가지고 점심이 지금 많이 늦어졌어요. 지난번에 만들어서 냉동해둔 시금치 카레를 먹을 거여서 이거 해동해줄 거고 오랜만에 이 식단면 넣어서 먹으려고요. 그리고 새우 이거 면 과루 넣었고 1분 40초만 넣고 이렇게 끓이면 돼서 되게 간단해요. 고추장 달걀 손질 batch 마늘 대파 고춧가루 닭고기 여러분 저 어제 머리 잘랐는데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밥풀이랑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산책 잠깐 하고 커피 마시고 책도 조금 읽고 그러고 들어오려고 해요 안녕 우리 지금 산책할까? 가자 가자 자 밥풀 집 와서 씻었고 이거 오늘 저녁은 가자미 구워서 엄마랑 같이 먹을 거예요 밥풀 찹쌀떡 livelihood 라면 2분 데워 올게요 소금 탕수 고구름 조리법 전자레인지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오이무침, 가자미구이, 곤약밥 100g 오이 무침, 가자미구이, 곤약밥 100g 오이무침, 가자미구이, 곤약밥 100g 죄송해요 운동 끝나고 배고파고 운동하고 왔고 오늘은 이따가 밥풀이랑 카페 나가서 커피 마실 거여가지고 라떼를 마실 거라 간단하게 남은 것들 요거트랑 채소 조금 남은 걸로 닭가슴살 샐러드 같이 먹을 거여 닭가슴살 닭가슴살 glauben 차가운 깻잎 삶아 닭가슴살 닭가슴살 고춧가루 1분정도 달라졌어요 먹는게 하나도 안 찍혀요 다시 말씀해드려요 이 브랜드가 진짜 맛을 잘 내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채소도 많이 들어있고 맛있어요 밥은 지금은 2시 12분이고요 저 이번 주에 영상을 3개 올리기로 해서 오늘도 카페 가서 부지런히 영상 편집하고 오려고 합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바로 나가볼게요 도도 라떼 주문되세요 이거 무화과 휘낭시인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거 하나 먹으려고요 저는 야외에서 먹고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밥풀이 산책하고 들어가려고요 밥 먹기 전에 밥풀이 산책하고 들어가려고요 여러분 지금은 6시 51분이고요 1시간 산책하고 집 와서 씻고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저녁 준비하려고요 너무 배고파요 이거 지난번에 남은 닭안심쌀 200g 다 사용해서 닭갈비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셀っ弱면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뱃뱃뱃뱃, 그냥 다 표현해 버리시면서 계란 설탕 대파 소금 고춧가루 재팽이 다진마늘에 150g 이제 곧 엄마랑 아빠가 오시니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엄마랑 아빠가 오시니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골고루 먹으러 갈게요 골고루 먹으러 갈게요 맛있게 먹으러 갈게요 골고루 먹으러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